안녕하세요. 이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하얗고 하얀 피부, 여자들은 이거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오늘은 눈처럼 하얗고 우유처럼 뽀얀 피부를 가꾸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키의 스노우 화이트 밀키팩과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가격과 구성 먼저 알려드립니다. 시크릿키 화이트 스노우 밀키팩, 저희가 오늘 구성과 가격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지금 방송 중에는 무료배송으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맞아요. 요즘에 진짜 완전 각종 SNS에서 난리나고 있는 게 이런 화이트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 이 시크릿키의 스노우 화이트 밀키팩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제가 손바닥에 이렇게 싹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백설공주가 생각나는 이 모양 먼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받아보시면 진짜 크다. 이게 200g의 대용량이거든요. 정말 짐승용량.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얼굴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전신에 싹 다 바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바르셨다가 씻어내시는 워시오프 팩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혜 씨가 한번 발라볼까요? 네, 그럴게요. 자, 이렇게 축자면. 네, 손등에다가 발라주는데. 생크림 형태예요. 그래서 살살살 문질러주기만 하면 이렇게 도포를 해주면요. 그리고 딱 2, 3분 있다가 지워주시면. 맞아요. 하얀 피부를 가질 수가 있는데 한 10시간 정도 지속적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르는 팩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단지 2분, 3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그러니까 10시간. 그렇죠. 거의 하루 종일 미배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1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닦아볼게요. 우리 지혜 씨가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주시고 외출하시기 전에 중요한 날이나 좀 오늘은 좀 하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날은 화장 전에 해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위에는 바른 곳, 아래는 안 발랐어요. 그런데 위에 정말 하얗죠. 피트리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지혜 씨 손목이랑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정말 다르죠. 네. 진짜 이렇게 즉각적으로 미배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는 건데 최대 10시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혜 씨가 또 전신을 바르는 걸로 또 준비를 했거든요.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한번 발라봤어요. 보시면 다리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머. 저렇게 도포를 하고 난 다음에 딱 씻어줬더니 저렇게 하얀 피부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의 로망 정말 하얀 피부 갖고 싶거든요. 우리 지혜 씨는 또 물놀이를 워낙 좋아해서 맞아요. 사실 보면 전신이 좀 예쁘게 태닝된 것 같은 그런 피부인데 이렇게 밀키 팩으로 딱 하고 나면 하얀 피부. 그렇죠. 뽀얀 피부. 가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정말 아실 거예요. 각종 SNS에 이런 미백 제품, 미백 크림, 미백 팩 완전 난리 났어요. 이제는 대세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써보셨다면 쓰셔야 돼요. 이제도 늦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많고 많은 제품들 중에 왜 시크릿키를 써야 되는가? 두 가지를 약속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좋은 성분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알로에베라, 하이루로산, 그리고 더 하얗게 하얗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이아신 아마이들. 나이아신 아마이들. 그렇죠.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분이 뭔가 봤더니 정말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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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얼굴이 하얘지는 미백 기능성 성분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안 좋은 거 다섯 가지는 또 빼드렸어요. 색소 안 들어가 있고요. 에탄올 안 들어가 있고 동물성 오일 이런 것들도 다 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연예의 생얼 피부, 저네들은 뭘 바르길래, 저 사람들은 뭘 바르길래 저렇게 예쁜가. 우리는 포토샵을 해야 되는데 매일 부러워하셨다면 이제는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크릿키의 밀키팩과 함께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격과 구성 좀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시크릿키 화이트소 밀키팩 저희가 오늘 가격과 구성 정말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지금 방송 중에는 무료배송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맞습니다. 요즘은 사실 눈, 꼬임, 예쁜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맞아요.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피부가 예쁜 여자가 정말 예쁜 여자입니다. 근데 사실 좀 꾸미고 이런 것보다는 원래 피부가 뽀였던 것처럼, 원래 하였던 것처럼 이런 거 해보시고 싶으시잖아요. 시크릿키의 밀키팩과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유처럼 뽀얗고 눈처럼 하얀 피부, 피부에다가 형광등 이거 한번 탁 켜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